현대건설이 건설업계의 실적 시즌 포문을 열었습니다. 지난해 매출 자체는 증가했는데, 영업이익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, 또 원화가치 하락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. 서청석 기자입니다. 현대건설이 지난해 연간 매출 21조 2,391억 원, 영업이익은 5,82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매출은 전년보다 17.6% 증가했지만,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.8% 감소했습니다. 매출 증가를 견인한 건 해외 수주 대형 프로젝트 였습니다. 사우디 마르잔 공사,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,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등 공정이 본격화됐고, 국내는 개포주공 일단지,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등 국내 주택 부문에서도 실적이 나왔습니다.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.8% 감소한 5,8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당기 순이익은 12.5% 감소한 4,850억 원 이었습니다. 영업이익 감소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, 지난해 3분기 이후로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환손실을 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. 신규 수준은 전년보다 17% 증가하며, 연간 목표치 대비 124.9%를 달성했습니다. 필리핀 남부철도 공사, 사우디 네움시티 터널 공사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와 광주, 광촌동 주택재개발, 이태원 등 유엔사 부지사업 등 전방위 사업 수주를 통해 역대 최고치인 35조 4,257억 원을 달성한 겁니다. 작년 구조클럽을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저력을 보여준 현대건설은 작년 수주 잔고도 전년 말보다 14.3% 증가한 90조 2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조 7,722억 원, 순연금도 3조 365억 원에 달했습니다.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- 등급으로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177.6%, 부채 비율은 111.9%를 기록했습니다.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위축, 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유동성과 최고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한편, 오늘 현대건설 실적 공개에 이어 GS건설, 삼성물산, DLENC 등 건설업계 실적 공개 릴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.